법대 조교를 하던 시절부터 아내의 사고가 있던 1987년까지 나는 10년 넘게 전북대 법학과 동문회 총무를 맡았다. 은사님들과 선후배들의 신망 속에서 연구와 교육의 일생을 투신하겠다고 결심한 곳이며 마침내 모교 출신 교수라는 영예까지 안겨준 것이니 전북대 법대는 내겐 소중한 제2의 가정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면에서 동문회 총무로 봉사하는 일은 내겐 하나도 성가시거나 귀찮지 않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보데배 자리였다. 나는 다른 일에서는 앞장서기보다는 양보를 많이 하며 살아봤지만 모교에 대한 애교심만큼은 남들에게 뒤지고 싶지 않았다. 내가 배우고 또 가르치는 것에 대한 사랑이 곧 내 삶 전체에 대한 자기인적이란 생각도 늘 하고 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학교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1997년 나는 법대학장에 취임하게 됐다. 법대 사상 처음으로 투표를 거치지 않고 만장일치로 나를 학장 자리에 앉게 해준 동료 교수님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법대를 법학부로 격을 낮추어 사배대로 통합하려는 대학본부의 학과 통폐합 계획에 의해 법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이었다. 나는 일종의 구원투수와 같은 막주간 책임감을 느끼며 전북대 법대 부흥을 위해 학장의 일을 맡게 됐다. 법대학장 취임 후 법학과 미상회복 숙명 전북대 법학과는 전북대가 국립종학대학교로 개교하기 이전 전북대의 전신인 명륜대학 시절부터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학과의 역사가 곧 전북대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따라서 오랫동안 전북 출신 법조인 양성의 요람으로써 70년대까지만 해도 사시합격자 순위 최소 전국 3-4위권 이내에 있었다. 하지만 수도권대학 선호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입호, 거점 국립대학들의 출학과 더불어 전북대 법학과의 명성도 하얀길에 접어들었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1년에 30에서 60명만 선발할 때도 당당히 합격자를 내던 전북대 법대가 학교 합격 정원이 100명 이상으로 증언되자 거꾸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급기야 199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합격자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설상가상 당시 대학본부에서는 법학대학이 전북대 발전에 별 기여를 못하는 한물간 학과라는 잘못된 인식하에 법학대학을 단과대학에서 법학부로 격화시켜 사배대에 통합하고 입학정원까지 줄이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이같이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임에도 딱히 대학본부에 항의조차 하기 힘든 만큼 땅에 떨어진 법학과의 위상을 회복하라는 것이 내게 주어진 숙제였던 셈이다. 여기에 더해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던 사법시험 체제에 대한 전면적 개편 논의가 일기 시작해 조만간 법조인 양성체계가 명미식 로스쿨 제도로 바뀔 것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준비도 내 몫이었다. 10년 뒤인 2007년에는 로스쿨 선정심사가 있게 되고 2008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이었다. 법대학장 연임 후 로스쿨 준비 박차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법대학장을 연임하는 4년 기간 나는 추락하고 있는 법학과 대살리기와 로스쿨 전환 준비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바쳐야 했다. 먼저 법대살리기가 시급했다. 나는 먼저 전국의 법학 현황과 성공적으로 법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을 탐색해 그들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벤치마킹인 셈이었다. 그 결과 주요 사립대학은 물론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거점 국립대에서도 각종 고시 대책반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쾌적한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다른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사실 이건 내가 대학 재학생 시설부터 꿈꾸던 법대의 모습이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 마련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대학본부에서는 예산 지원 요청에 무반응이었다. 몇 차례 찾아간 끝에 먼저 다른 덴커 대학들과 인정할 만한 실적을 내면 법학과 지원을 고려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들만 들을 수 있었다. 결국 강력한 자구책이 필요했다. 동료 교수님들과 상의 끝에 우리들의 의지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법대를 살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 법대 발전기금 모금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은 이런 발전기금 모금이 일반화되었지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생각이었고 실천이었다. 당연히 이 일을 주창한 내가 먼저 모범을 보유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우리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적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기천만 원을 맨 먼저 발전기금으로 내놓았다. 동료 교수님들의 동참이 시작되고 법학과 동문회장이었던 차종선 변호사가 거금을 쾌척하면서 사법고시 출신 500만 원, 행정고시 출신 100만 원 모교 발전기금을 각출하자는 동문회의 결의가 이뤄지기 이르렀다. 그 결과 한 달여 만에 발전기금 약정 모금액이 2억 원에 가깝게 된다. 지금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 20여 년 전에는 훨씬 더 큰 금액이었다. 발전기금 모금 자국 노력에 대학본부도 힘 보태 이 모금액을 들고 가자. 당시 대학본부에서는 얼마만큼이나 법학과 교수, 동문이 현 사태를 위중하게 바라보는지를 실감하는 눈치였다. 법대 폐지와 법학부로의 전환은 취소되고 법대 지원에 대학본부도 힘을 보태기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해서 법대 고시준비생들을 위한 조그마한 학습공간이었던 정연학사가 새단장을 하게 된다. 새롭게 탈바꿈한 정연학사에는 전자동 냉방기가 설치되고 각각 독립된 책상과 의자를 놨고 개별 사물원과 학생 전용 휴게실도 갖췄다. 당시 전국적으로 이만한 시설을 갖춘 대학은 없었다. 정연학사에 입소한 학생들이 책을 펼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 신림동의 유명 고시학원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그곳 동영상 강의 테이프를 구매해 방과 후 원하는 학생들은 모두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줬다. 당시에는 전국의 고시 지망생들이 방학만 되면 짐을 싸들고 신림동 고시학원에 몰려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학생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전주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자는 의도였다. 이러한 편익을 제공한 것도 전국 지방대 중에서는 우리가 처음이었다. 이후로 나는 매일매일 정연학사에 들렀다. 아침에 출근할 때 점심식사하러 나가면서 저녁식사 전에 그리고 퇴근하면서 최소화로 네 번은 정연학사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면학에 열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둘러보다 보면 사소한 것까지 모두 보인다. 벽시계의 초침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 시계를 교체하기도 했고 며칠 자리를 비운 학생이 있으면 연락해 면담하거나 했다. 어떻게 학생이 가장 먼저 나오나 궁금해 새벽같이 나가보기도 하고 누가 가장 늦게 문을 닫고 나가는지 알고 싶어 정연학사의 불이 꺼질 때까지 나도 학장실을 지키고 있었던 적도 많았다.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픈 마음에 이 무렵엔 아침 7시 출근, 저녁 11시 퇴근으로 하루 일과를 정해두기도 했었다. 저녁 때가 되면 남아있는 학생들을 모두 데리고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구워주던 기억은 지금도 내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나만 이렇게 유난스러웠던 것은 아니다. 학과 교수님들 대부분이 나와 같은 심정으로 제자들을 아끼고 살폈다. 충청 호남에서 사시합격자 배출 최다 담당 지도교수를 자처하는 분 날마다 쪽지시험을 치며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분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상담을 전담하는 분 우리 모두가 정연학사의 관리인 혹은 사감이라고 생각하고 교수진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학생들과 함께 지냈다. 당연히 우리 학과에는 끈끈한 동료해 따뜻한 사재해가 흘러넘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서로 솔선해서 격려하고 봉사하는 상황이 되고 학생들도 교수들도 몰입한 상태가 되자 생각보다 훨씬 빨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해부터 사법고시 1차 합격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내가 4년 학장 임기를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충청 호남 통틀어 가장 많은 고시합격자가 배출되기도 했다. 나는 이 집 만나는 사람들마다 2007년에 실행될 로스쿨 선정심사에서는 결국 그 대학이 그동안 배출한 고시합격생 수가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권역별로 한두 개 대학이 선발될 터인데 탈락한 대학의 반발은 불문가지 결국 모두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법조인 양성의 전통과 실적이 우수한 대학에 로스쿨 설치를 하는 것이 시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예견했고 실제로 나의 예측은 2007년 그대로 적중한다. 함께 걷는다는 것. 함께 살아간다는 것. 사재동행 강단에 서게 된 유포. 늘 내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말이다. 같이 걷는다는 것.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이란 선생과 학생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함께 전전하고자 할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 선생은 걷지도 않으면서 학생들만 먼 길을 가라고 등 떠밀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선생의 걸음걸이가 바르지 않으면 뒤따르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어지럽게 된다. 이때 선생이란 한 발자국 먼저 떼는 사람이다. 한 발 먼저 내딛는다는 것은 때로는 과감함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중함을 요구하기도 한다. 아직 누구도 발길을 들이지 않는 곳으로 걸음을 옮겨야 하지만 뒤따르는 후악들도 충분히 발 디딜 만한 곳인지도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앞서가던 선생은 걸음을 멈추고 거기서부터는 후악이 새롭게 선발되어 앞으로 나아가며 다른 후악들이 나타나 그 뒤를 잇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도 인류문명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왔다. 그것이 곧 역사라고 나는 생각한다. 선할 길을 뒤쫓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면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것. 선생은 선생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길을 걷다가 임무를 이어받으며 꾸준히 길을 넓혀가는 것. 제자들에게 등록금 주선 제자이자 후배인 모든 학생들이 내겐 소중한 인생의 도반이었지만 내가 어렵게 고학을 한 탓인지 가정적 문제나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인해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 학생들에게 더 마음이 쓰였다는 것은 솔직하게 말해야겠다. 함께 가야 하고 갈 수 있는데 행랑이나 신발이 없어 길에 나서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여건상 출발 자체도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닌가? 함께 출발해서 가다가 지치거나 다른 길로 가길 원한다면 할 수 없지만 길에 나서는 꿈만 간직하고 출발선에도 서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 1980년대 대학에는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사회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학생운동에 헌신적으로 투신한 제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들의 분투와 희생이 있어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와 있다. 문제는 그들이 학생운동에 모든 걸 다 쏟아 붓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챙기지 못하거나 출소나 졸업이 후 자신의 삶을 경영해보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한참 후에 민주화 유공자 등의 영예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명예가 그들의 삶, 특히 현실적 활로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몇몇 제자들의 등록금을 주선해 주기도 했고 생활비를 조달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제자들이 스스로 힘을 키워 더 넓은 하늘로 힘차게 날개짓하며 살아나갈 수 있게끔 돕기 위해 애쓰다. 학생운동 이후 학교를 떠나 밖을 떠돌던 제자들을 재입학시켜 어려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으로 성장하게 하기도 했다. 가정형편 때문에 자신의 원래 꿈 대신 원치 않는 직업을 선택한 제자를 다시 대학고시원으로 불러들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역시 사법시험을 통과하여 법조인의 길을 걷게 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 판사나 변호사가 된 제자들이 몇 명 있다. 그 제자들이 이 나라의 법률 질서의 수호와 법정실의 구현에 앞장서는 것을 지켜보는 것 이런 흐뭇함은 오직 선생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내가 교직을 선택한 가장 큰 보람이다. 내가 가는 길과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일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고 보람으로 보답받을 수 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선생과 제자가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새기곤 한다. 아직도 학년기의 가난이나 또 다른 현실적 장애로 인해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개별적인 독지가의 도움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공교육의 체계 내에서 누구나 떳떳하게 재반 여건에 구애받지 않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드는 대책 마련은 정말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역경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하지만 그 역경으로 인해 누군가 영영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배는 절망사배다. 역경에 처했지만 그걸 돌파할 의지와 그만한 노력을 선보였을 때 그들에게 배움과 준비의 장을 제공하는 것. 나는 이게 진정한 공교육의 이념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균형발전은 교육기회 균등에서 시작 교육에는 여러 목표가 있지만 가난의 대물림과 같은 악순환을 방지하고 꿈과 의지로 현실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청소년들의 가슴에 심어주는 것도 그 목표 중 하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이야기가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균형발전이란 곧 교육균형과 기회균등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나는 굳게 믿는다. 수도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다고 믿어야 지역인재들이 지역을 지키고 가꾸는 법이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장애들로 인해 최소한 교육의 기회받아 얻지 못하는 이들이 발생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나라 우리 지역이 살만한 곳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교육은 미래, 희망과 등가의 가치를 지닌 단어였음을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안 된다. 진짜 교육이 있어야 우리 사배가 절망사배에서 희망사배로 우리 지역이 떠나고 싶은 지역에서 살아가고픈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 교육이란 개인이 갖는 호기심과 기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선 선생님의 발걸음을 보며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제자들은 저길로 가면 되겠구나 확신을 갖는다. 그런 게 교학 상장이다. 그런가 하면 교육은 극대화되는 개인의 욕망이 부딪히는 장이기도 하다. 모두 앞서길 원하고 먼저 도착해 성과를 독식하기 원하는 욕망이 이른바 입신양명이란 말에 속노가 있다. 앞자리는 한정돼 있고 거기에서야 입신양명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과 측정의 과정에 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물의 세계와 같은 약육강식 혹은 반칙이 난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이 갖는 성격은 매우 개인적이기도 하고 사회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식의 습득 외에도 자신의 욕망에 대한 통제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가 많이 나온다. 필자가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 제3의 물결이란 앨빈 토플로의 책이 화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일부 과장된 면도 있겠으나 3차 산업혁명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으로의 이행을 이야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몇십 년이다. 신석기 농업혁명, 근대 산업혁명 사이에는 수천 년의 시간이 소유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현대사회의 성장과 변화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만큼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같이 급속한 문명의 진보를 이끈 동력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된다. 나는 그것이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허용되었던 교육의 기회가 보통 교육으로 확대된 것이 현재 산업혁명의 기초가 됐고 제3의 물결시대가 도래하는 기초가 됐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 역시 정보의 공유와 확산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기회의 균등과 새로운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혁명이 4차 산업혁명의 효시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교육혁명의 성공한 사회가 4차 산업혁명기의 손두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책 발현에 부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산업혁명은 표준화라는 제작공룡의 성공적인 도입과 실시를 통해 전세계적인 문명 전환의 역사를 이끌어낸다. 교육에도 이와 같은 표준화가 도입되어 평균 교육과정이 설계되고 공동교과서가 지필되어 왔으며 표준화된 교사 양성 시스템에 의해 배출된 교사들을 교단에 세웠고 최대 근사치에 동일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왔다. 하지만 어디나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법, 평균율을 지향해온 현대교육으로 인해 집단적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들은 인생의 초입부터 낙제자라는 멍해를 뒤집어 쓴 채 기를 쓰고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비범 재능과 학습 욕구를 가진 학생들은 평균점을 올려주는 역할 위해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갈고 닦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직원, 기업, 국가 모두가 만족하지 않는 그야말로 교육 육체 불만족 시대인 셈이다. 이게 지난 몇십 년 한국교육의 내부에서 쌓던 모순이며 현재 한국교육계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교육이 정성적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나 교사진, 학생은 거의 없다. 모두가 문제라고 말한다. 국가와 기업체 등의 불만도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왔다. 이렇게 모두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모두 힘을 합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상호간의 입장이나 이익만을 증대하려는 분파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또 이를 총괄해야 할 교육당국은 하잘 것 없는 권위나 행정편의주의에 매몰되거나 자신만의 편향된 교육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런 문제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최근 한국교육의 현장을 보고 있으면 절로 걱정하는 마음이 생긴다.